저희의 생체 시계는 이렇게 저 뇌, 저 부위에 어떤 피리어드란 물질이 끊임없이 24시간 주기로 업앤다운을 반복하기 때문에 시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시계는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해서 저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 오실레이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저희 몸 다른 부분에 지금은 몇 시이니까 어떤 일을 하라라는 시간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기한 이 오실레이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생명과학자들이 이걸 찾고 나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오실레이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주기적인 업앤다운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셨고요. 소위 말하는 음성 피드백 룹이란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잠깐 생물학 얘기를 더 할 텐데요. 한 1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DNA가 하나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피리어드라는 물질의 DNA입니다. 여기에 클락비메리라는 단백질이 붙으면 DNA가 활성화가 됩니다. DNA가 활성화가 되면 뭐가 나오냐 하면 메신저 RNA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피리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메신저 RNA는 핵 밖으로 나가서 단백질이 됩니다. 즉 우리는 이 과정 동안 뭘 상상할 수 있냐 하면 아 피리어드라는 물질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 피리어드라는 물질의 양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리어드라는 물질이 계속 증가하다가 핵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뭘 하냐 하면 이 클락과 비메리라는 친구들이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생산이 안되겠죠. 그러면 증가하던 피리어드는 이제 더 이상 증가가 일어나지 않고 세포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제 분해가 되거든요. 그럼 피리어드 물질들은 이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즉 계속 이렇게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간이 지나면 여기 보시다시피 피리어드라는 물질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이 친구도 사라지겠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었나요? 우리가 제가 처음 보여드렸을 때 그 상태가 되었죠. 다시 클락비메리 피리어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다시 피리어드가 증가하고 또다시 감소하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리어드의 음성 피드백 룹에 의해서 이런 24시간 주기의 오실레이션이 나온다는 것을 밝힌 공로로 이 세 분의 생명과학자분들이 작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생체리듬이라는 것을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이분들의 논문을 보고 이게 음성 피드백 룹에 의해서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되는구나 굉장히 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설득이 되셨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점이 뭐였냐 하면 이 세포 내에는 이런 음성 피드백 룹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처에 많아요. 그런데 어느 것도 이런 주기적인 오실레이션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얘만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상했어요. 음성 피드백 룹이 이런 오실레이션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것만 있다고 항상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즉 뭔가 더 추가적인 요소들이 있어야지만 얘가 업앤다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학자니까 실험은 할 수가 없고 뭘 해야 될까요? 궁금한 점이 생기면 저희는 오늘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뭘 하면 될까요? 네, 미분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네, 오늘 계속 제가 이거 여쭤볼 건데요.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미분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 세웠던 미분방정식이었습니다. 아까 생체 시계는 훨씬 더 복잡하지만 그걸 좀 더 단순화한 모델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아까 보셨던 DNA가 있고요. 거기에 액티베이터가 붙습니다. 그러면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고 걔가 단백질이 되고요. 걔가 해관으로 들어가서 액티베이터랑 만나서 액티베이터를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아까 보셨던 그 음성 피드백 룹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묘사하는 이 미분방정식이 이 밑에 있습니다. 변수는 세 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미분방정식을 풀면 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파1, 알파2, 알파3 이런 숫자들이 있잖아요. 이 숫자가 뭐냐 하면 저런 반응들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이게 문제는 실험으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요. 현재 기술로는. 그러면 이제 저기에다가 저희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알파1, 알파2, 알파3에다가 숫자를 적당히 넣어보면서 이제 미분방정식을 풀어봅니다. 그래서 풀어봤더니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저희가 원하는 24시간 주기의 리듬이 나올 때도 있고요. 아예 리듬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즉 이게 뭘 얘기해주는 거냐 하면 음성 피드백 룹이 있다고 항상 오실레이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이 수학식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조건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업앤다운이 나오는지를 이제 계산을 해내면 되는데요. 이제 열심히 계산을 해서 제가 어떤 걸 드라이브를 했냐 하면 저런 오실레이션이 나오는 필요충분 조건은 여기 보시면 이 이니퀄리티를 만족할 때인데요. 즉 부등식을 만족할 때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보시는 피라는 물질이 있고 A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얘들 사이에 비율이 대충 8분의 9랑 요상하게 생긴 요 두 숫자 사이에 있을 때만 저런 오실레이션이 나온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즉 피라는 물질이랑 A라는 물질이 양이 대략 비슷해야지만 저런 오실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왜 제가 이걸 소설이라고 부르냐 하면 이 답은 수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드라이브한 식에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 되려면 실험을 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게 과연 1대 1이라는 게 정말 중요할까 그래서 이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계시는 이추공 교수님과 협력 연구를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 이추공 교수님 연구실에 이런 유전자 조작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쥐는 저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테트라사이클이라는 약을 이용해 가지고 아까 봤던 그 피리어드라는 물질의 양을 저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쥐였습니다. 그래서 이 쥐를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요. 이게 엑토그램이라는 건데요. 엑토그램이 뭐냐 하면 쥐 한 마리를 깜깜한 케이지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케이지 안에는 센서가 있어서 얘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다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까만데도 있고 하얀데도 있잖아요. 까맣한 얘기는 얘들이 막 움직이고 있다. 즉 깨어있다는 얘기고요. 하얀 부분은 얘들이 안 움직인다. 즉 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어났다가 잤다가 일어났다가 잤다가를 매일매일 반복 규칙적으로 쥐도 역시 규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왜냐하면 쥐도 생체 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보셨던 그 몰랄 레이셔가 대충 1대 1일 때 그러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약의 농도를 높여가지고 1대 1을 망가뜨리는 순간 쥐의 패턴이 갑자기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떤가요? 규칙적으로 사나요? 못 사나요? 그렇죠. 갑자기 자다가 일어났다가 거의 굉장히 케어틱하고 랜덤한 행동을 보입니다. 즉 생체 시계가 고장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즉 쥐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현재가 몇 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잠을 막 랜덤하게 자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도 생체 시계가 고장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정말로 수학 미분방정식을 이용해서 디라이브했던 1대 1이라는 숫자가 정말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되었고요. 이제 이 연구를 넘어서 실은 저희는 정말 1대 1인지 사실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 추가적인 연구들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두 번째 문제가 끝이 났고요. 이제 딱 두 문제 남았습니다. 그런데 느끼셨겠지만 점점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방정식이 점점 더 복잡해질 거라고 미리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온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온도가 올라가면 에너지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온도가 올라가면 에너지는 커집니다. 그 결과 화학 반응은 뭔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라지는데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10도만큼 올라갔을 때 화학 반응이 얼마나 빨라지는지를 나타내는 숫자를 우리는 Q10 밸류라고 부릅니다. 저희 몸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반응들은 Q10 밸류가 2와 3사입니다. 그 얘기는 온도가 10도만큼 올라가면 저희 몸속에 화학 반응들이 한 10도 정도, 아 두세 배 정도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모든 반응은 빨라집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생체 시계의 그 업앤다운의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시계가 더 빨리 갈까요? 아니면 더 천천히 갈까요? 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모든 반응들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생체 시계는 작동하는 원리는 피레드란 게 계속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사라지는 속도도 빨라진다는 얘기고 분해되는 속도도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지고 내려오는 속도도 빨라지니까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짧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즉 시계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세포를 보면 영상을 한번 재생해 주시죠. 네, 세포 분열도 세포가 이제 분열이 되는데 이 분열도 일정한 실은 주기를 가지고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보시다시피 두 세포가 거의 동시에 분열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세포가 이렇게 분열되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피부가 계속 탱탱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분열되는 주기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한지를 나타낸 테이블인데요. 자, 보시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세포 분열의 주기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점점점 진짜로 짧아지고 있습니다. 뭔가 빨라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번 10도랑 20도를 비교해 볼게요. 온도가 10도 올라갔더니 주기가 7.1에서 2.4가 됐네요. 그 얘기는 대략 몇 배쯤 빨라졌습니까?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맥센스 합니다. 그쵸? 모든 화학 반응들이 빨라졌으니까 그 주기도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의 심장도 똑같습니다. 심장도 1초마다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물의 심장을 꺼내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보면 온도를 올리면 심장이 막 더 빨리 뜁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뭐든지 빨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생체시계 주기도 이런 방식으로 변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생체시계라는 건 저희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오르거니즘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테리아도 가지고 있고 식물도 가지고 있고 곤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저희와 달리 변 온 동물입니다. 즉 몸의 온도가 환경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물의 경우에 이 친구가 겨울에 주기가 24시간이었다면 여름이 되면 온도가 한 30도쯤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0도마다 2배씩만 빨라져도 30도가 올라가면 8배가 빨라집니다. 즉 생체시계 주기가 3이 된다는 얘기죠. 즉 식물도 만약에 잠을 잔다면 3시간마다 잠을 자고 일어나고를 반복하게 되는 거네요.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체 리듬을 설케이디안 리듬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 주기가 대략 24인 게 키포인트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막 변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즉 여러분들의 시계가 여름과 겨울에 따라서 막 8배씩 그 속도가 바뀌면 우린 더 이상 걔를 시계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분들이 과연 그런가를 측정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안 그래요. 한번 지금 온도를 보시면 한 10도 정도 변화를 했는데요. 주기가 얼마만큼 바뀌었나요?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바뀌어야 되는데 거의 안 변했죠. 즉 예를 들어서 여기가 23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10도만큼 올라가면 보통 한 10.5 정도 돼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는 거의 안 변해요.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신기하시죠? 온도가 올라가면 모든 게 빨라져서 짧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살짝 길어집니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생명과학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요. 아, 우리 생체 시계에는 우상한 장치가 있어서 온도가 올라갔을 때 뭔가 빨라져야 되는데 이것을 역으로 뭔가 느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가 존재한다. 라는 가설을 1950년도에 세우게 됩니다. 즉 약 60년 전에 세운 가설입니다. 이것을 템퍼르철 컴펀세이션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즉 온도의 영향력을 컴펀세이링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인데요. 그런데 이런 가설은 60년 전에 제한되었지만 그게 실제로 무엇인지는 지난 60년 동안 미스터리였습니다. 많은 과학자분들이 도전을 했지만 거의 밝혀내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재미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세 번째 세션에서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저희가 어떻게 수학과 실험을 결합한 연구를 통해서 이 미스테리에 어떻게 한걸음 더 나아갔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실은 전혀 템퍼르철 컴펀세이션 메커니즘과 관련이 없는 연구에서 시작합니다. 듀크 앤뉴스 메디컬 스쿨에 계시는 데이비 버십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연구실에 계시는 저민 박사님이 굉장한 이상한 관찰을 하나 합니다. 그 관찰이 뭐였냐면요 이분이 아까 봤던 피리어드 단백질 있잖아요. 걔가 얼마나 빨리 분해되는지를 측정하고 싶었어요. 즉 피리어드라는 단백질의 수명이 궁금했던 거죠. 도대체 얘는 얼마 동안 살아있다가 사라지는지를 측정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 2시간인지 3시간인지 그걸 측정하려면 저희가 뭘 해야 하냐면요. 피리어드라는 물질은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라지는 속도만 측정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만들어지는 속도를 0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려면 보시면 이 사이코로헥사마이드라는 약을 치면 그 피리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분해만 되겠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예상을 합니다. 즉 피리어드라는 단백질에다가 사이코로헥사마이드를 치면 이렇게 예쁘게 지수함수 모양으로 이렇게 분해 곡선이 나오기를 보통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물질들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즉 지수함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시간에 점을 잡아도 그 양이 반으로 주는데 걸리는 시간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반감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조민 박사님은 이런 지수 모양의 커브가 나올 걸 예상하고 측정을 해서 반감기를 측정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요상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예쁜 지수 모양의 그래프가 아니라 어떤가요? 뭔가 갑자기 확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평평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확 떨어집니다. 즉 뭔가 굉장히 계단 모양 혹은 의자 모양의 혹은 리클라이너 모양의 그런 이상한 모양으로 피리어드가 분해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의 분해각성 커브는 한 번도 관찰된 적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 길이 없어서 저희에게 수학을 이용하면 혹시 이 아래 어떤 블랙박스가 있는지 밝혀줄 수 있는가 라는 이메일을 보내주셨고요. 저한테도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었어서 여러가지 수학 모델 즉 미분방정식을 들고 와서 어떤 미분방정식이 과연 저런 의자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다양한 트라이앤 에러를 해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정말 한 수백가지 종류의 미분방정식을 트라이앤 에러를 해봤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를 찾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